15분 도시 부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5분 도시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내외에 학교와 문화, 육아, 생활체육시설 등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박형준 시장의 공약인데요. 부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16개 구군을 돌며 정책을 알리고 지역별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데 7일 중구편이 진행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안수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15분 도시 비전투어 중구편이 진행됐다고요? 네, 부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15분 도시 비전투어 시즌1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시즌2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장이 직접 각 구군을 찾아가 15분 도시 비전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역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한다면 그만큼 또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정책들을 요구했을까요? 네, 중구 지역 주민대표는 이날 중구 노인회관 신축 사업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중구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31.8%로 영도구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만큼 노인 관련 생활 편의 시설의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날 제안에서는 대지 면적 612제곱미터, 6층 규모의 노인회관을 신축해서 어르신 건강관리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부산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12, 30억 원, 9비 7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네, 15분 도시 부산이 시작된 지 이제 4년가량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서 실제로 이뤄진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구의 경우 이전 1차 비전투어 때 대청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집안 조사 등의 과정에서 공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사업이 취소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제한된 노인회관 신축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된다면 지역의 첫 번째 15분 도시 사업이 될 예정이고요. 다른 구군들의 경우 지역별로 정책 공모사업 한두 가지가 완료됐거나 추진 중입니다. 동래구의 경우 노인복합 문화공간이 조성됐고 연재구는 문화생활공간, 수영구는 보행친화도로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이외에 24개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구군별 정책과제 외에 15분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103곳 개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 주민들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떨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안수민 기자였습니다.